안녕하세요. 준장일본어 한마디입니다. それはどこの靴ですか? 이탈리아の靴です. 그것은 어디 신발입니까? 이탈리아 신발입니다. 명사 앞에 두꺼우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두꺼우는 어디에서 만들어진 제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만들어진 물건인지에 대한 회화를 알아보겠습니다. 저것은 어디 차입니까? 일본차입니다. 저것은 어디 차입니까? 일본차입니다. あれはどこの車ですか? 일본の車です. 저것은 어디 차입니까? 일본차입니다. 이것은 어디 휴대폰입니까? 한국 휴대폰입니다. これはどこの携帯ですか? 한국の携帯です. 이것은 어디 휴대폰입니까? 한국 휴대폰입니다. これはどこの携帯ですか?韓国の携帯です. 이것은 어디 휴대폰입니까? 한국 휴대폰입니다. それはどこの携帯です. それはどこの携帯ですか?アメリカの携帯です. 그것은 어디 컴퓨터입니까? 미국 컴퓨터입니다. それはどこの携帯ですか?アメリカの携帯です. 그것은 어디 컴퓨터입니까? 미국 컴퓨터입니다. これはどこのワインですか?フランスのワインです. 이것은 어디ワイン입니까?フランスワイン입니다. これはどこのワインですか?フランスのワインです. 이것은 어디ワイン입니까? 프랑스ワイン입니다. これはどこのワインですか?フランスのワインです. 이것은 어디ワイン입니까? 프랑스ワイン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